안녕하세요 플레르입니다. 여러분들 요청이 아주 아주 많았던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의 게임을 도와주실 지원군이 계십니다. 바로 엔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엔지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브롤스타즈구요. 오늘은 저는 앞으로 플레르님을 도와가지고 여러 게임을 진행할 엔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게임 진행해볼까요? 바로 호구. 호구. 쨍은거앱으로 할게요. 브롤스타즈. 사실 저 시작한지 하루밖에 안되가지고. 아직 초보예요. 저도 그래요. 이리로 와보세요 어른님. 내가 꿀자리거든요. 아 알죠.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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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발사. 자 하나 둘. 야. 야. 이겼다 이겼다. 어 어 근데 얘네. 금방 이길거 같은데. 네 못하네요. 여러분 이 게임은. 상대방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파악하는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거 같아. 상대방이 커져 피죠. 어 금방 할거 같아. 곰돌이.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좀 즐기면서 해도 돼요. 그럼 그럼. 나도 벌써 세개 먹었어. 어. 오우. 이러면은 좀 즐기면서 해도 되거든요. 그럼 그럼. 어 안돼 안돼. 어 나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그른님. 그른님. 믿고 있었는데. 아 죽었어. 안 돼. 가서 곰돌이 추측해야지.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곰돌이. 그른님. 고고 고고. 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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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거 꽤 세네. 저.. 저금게. 오. 헉. 나 또 죽었어. 어 뭐야. 어 저 죽었어. 저도 은근 세 얘네. 하하 그러게요. 아 방심하다가 질 것 같네요. 열심히 해봅시다. 파워가 은근히. 오 세다. 오. 오우. 진짜 대박다 또 죽었어 아니 뭐야? 처음에 처음에 왜 못하는 척했어? 그러니까 엄청 잘하잖아 안돼 꼼돌이 꼼돌이 한 개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도망쳐? 아니요 아니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이제 8개인데 아 좋다 안돼 우리가 너무 방심했네요 아니 분명히 처음에는 안 세 보였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야? 전략 아니야? 이 사람들? 우리의 방심을 유도한 다음에 이제 헛담을 보이면 그걸 파고되는 거지 응 그니까 아쉽네요 이번엔 이깁시다 이기자 이기자 꼭 이기자 고고 고고 자 이따가 온다 온다 잡았다 잡았다 2명 잡았다 2명 쟤도 좋아 좋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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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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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캐릭터가 그렇게 다양하지? 저거 엄청 안돼 나 죽을 것 같잖아? 죽었어 잡았어요 제가 잡았어요 제가 괜찮아요 좋습니다 곰돌이 곰돌이 다 죽여줘 곰돌이 아 나 또 죽었어 어떡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유리해요 우리는 다섯개고 저기는 한개니까 천천히 하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우와 곰돌이 나가 됐다 됐다 또 맞춥시다 저 왜 이렇게 다 나갔어 언제 모았어? 진짜 대박 우와 우와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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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만 버티면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NG의 실력입니다 여유롭게 이겼죠? 여유는 아니었는데 너무 그래도 스타플레이어야 그럼 그럼 저는 저는 하나도 하나도 급박한 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응 잘했다 마지막 완전 역전 엄청났어 맞아 맞아 대단합니다 섭외하게 잘했다 이번에는 레륨님이 한번 해주세요 뭐를요 캐리? 네 캐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혼내를 캐리 가나요? 레륨님만 믿고 갑니다 이번에 한번 믿어보세요 가자 네 알겠습니다 레륨님만 믿고 갑니다 이번에 흐흐흐흫 아 나도 보석 좀 많이 먹어보자 어후 어후 계속 던지네? 오우 아 너무 아프다 아파 너무 센걸 아 이번 건 아쉽도 렀습니다 다음에 이기자 화이팅 화이팅 이제 다시 엔지가 캐리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은 이제부터 안 찝니다 제대로 할게요 지금까지 제대로 안 했어요? 전판을 조금 봐준거고 제대로 갑니다 이제 오빠 한명 지격으로써 오호 저만 믿으세요 저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알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은 르르님 이길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애 한번 죽여주세요 르르님 뒤에 있는 애 처리 부탁드릴게요 아 내가 죽었다 아 죽었어요? 응 이 보석으로 두개 보석 보이죠? 이 보석으로 상대방을 유인해서 죽이는 플레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면은 땅 땅 땅 쏘고 두 명 같이 야 다 죽였다 아아 죽였어 죽였어 엎 어 이제 몸에 어 몸 사려 오 엘이님 도망쳐 여기 들어가면 안되요 나 한개밖에 Haw Сп 그녀들은 근접의 미리안에여서 조절을 살려주셔야됩니다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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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돼요? 오 10개다 우리 10개 우와 대박 대박 이게 바로 엔진 실력입니다 제대로 들어가면 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아 대박 전파는 다 준거고 제대로 하면은 혹시 연습했어? 스타블레이어 엔진 스타블레이어 엔진 스타블레이어 엔진 왜 이렇게 잘해? 이 정도죠 어떻게 할까요? 다음판도 또 열심히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에 이기고 끝내죠 너무 열심히 하면 재미없지 않아요 제가? 아니 열심히 해야 재밌는데요? 저는 무조건 이기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또 레덴님 비해서 승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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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 고고 싱 오 쎄보이다 너무 길이 쎈거 같은데 아 아프다 아파 아파 아 이상한 마법사가 있어 오 나 죽었다 설렘 괜찮아 괜찮아 저만 믿고 있어 저만 오케이 오케이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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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아 어 저거 뭐야 불덩이가 괜찮아 괜찮아 제가 다 죽였어요 제가 보석 다 훔쳤어요 도망쳤어요 진짜? 도망쳐 도망쳐 아 쟤네는 내가 어딨는지 다 안다 편지인데 그쵸 응 잘하는 거 같아 우와 대박 도망쳐 여인중 도망쳐 난 내 목숨이 지금 위태로워서 도망쳐 도망쳐 뺏으러 가죠 뺏으러 가죠 뺏으러 가죠 뺏었다 뺏었다 어 뺏었어 죽였어 우리가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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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막아야돼 나 여섯개 있어 일곱개 우리 여덟개 우리 여덟개 8대8에 8대8 오오오오오오 대박 아 쟤네 왜이렇게 세던데 다시 움직여볼까 이거 먹으면 아니다 이거 먹고 도망가면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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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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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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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길에서 망갈게요 저 응 전 아래로 버텨 무조건 버텨 오오 4 오 10대 10이요 1010인데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왜? 제가 죽였어요 제가 죽였어요 우와 우와 진짜 언제 언제 죽였어 아 15초 아 왜 아 안돼 뺏겼어 뺏겼어 싸워야돼 싸워야돼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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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겨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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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이거 안돼 눈물 아 눈물 아 왜 10대 10대쯤 그치 갑자기 아 14 누구 죽었나 아 그럼 가봐요 한번만 더 할까요? 네 한번만 더 응 한번만 더 찐마 흐흐흐 찐마 찐마 이기는 모습 보여줘야죠 이거 응 뺏겨야돼 뺏겨야돼 이겨드릴게요 이기자아 이번에 정말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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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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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센데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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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항이 거센데요 거세 거세 또 어 쟤네 근데 왜 아니구나 으 parte 이거 보석음 보석으로 유인해서 이렇게 죽이는 보석으로 유인해서 어어 보석으로 유인해서 죽였습니다 역시 원지님 어 렐린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나한테 너무 몰렸어 아 곰돌이 빨리 곰돌이 수원시키고 싶은데 우리 두 개만 더 먹으면 돼요 오 미성 두 개? 엄청 위험하다 하나만 더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저 살려주세요 저 보호해주면 돼요 아닙니다 압박하죠 여기서 제가 희생양이 될게요 곰돌이! 어 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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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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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진짜 이었어 와 스타플레이어 엄청났다 아 고마워요 엔진님 네 덕분에 많이 이겼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다른 맵을 해봐요 쇼다운도 한번 해봐요 쇼다운 듀오로 갑시다 edgy 좌우 번역 조금 DC 연합 5 다시 22 경고 해주고 ожу 점프 ME